오늘 하루종일 밖에서 놀았더니 몸이 완전 더러워졌네 맞아 맞아 더럽고 찝찝해서 얼른 씻고 싶은 거 있지 얘들아 안녕? 더러워진 몸은 우리가 깨끗이 씻겨줄게 우린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 우와 뽀로로 친구들이 목욕을 시켜준다니 정말로 신난다 히히 우리가 포드득 포드득 완전 깨끗하게 씻겨줄게요 그럼 내가 내가 1등으로 씻을래 분홍색 거품을 뿡 뿡 뿡 뿡 그럼 이제 이 뽀로로가 물을 뿌려줄게요 우와 완전 깨끗해졌어 진짜 개운하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 핑크뽕을 씻겨주세요 알겠다 크롱 이 크롱이 뽀득뽀득 씻겨주겠다 크롱 물총 발사 크롱 물총 발사 크롱 핑크퐁 얼굴에서 완전히 빛이 난다 크롱 이번엔 내 차례 그럼 어디 이 패티의 실력을 뽐내볼까 거품을 가득 뿌리고 우와 진짜 개운하다 물총은 정말 행복해 마지막은 바로 나라고 루피가 깨끗이 목욕을 씻겨줄게요 거품을 뿡 뿡 물총 발사 아 목욕을 했더니 정말 개운한걸 우리 친구들도 아기 상어랑 뽀로로랑 함께 목욕 놀이를 해봐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 안녕